그쪽이 우선인가요?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 팬들을 큰 인기로 여배우들에게 본연에게 굴욕을 안긴 스타 박유천씨입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2엔 박유천이 있다. 한곱으로 왔어요. 박유천이에요. 중국에서 왔어요. 한곱을 잘 하시는데요. 중국 사람 맞아요 진짜? 네 중국 사람이에요. 박유천 때문에 열심히 배웠어요. 국경 불문, 나이 불문, 오직 박유천이라는 공통점으로 이곳에 모인 팬들. 아저씨 얼마나 좋아하세요? 오세요 옷 똑같이 거 같죠? 맞아요. 아래에 상의 팬미팅 오다가 똑같아요. 의상을 맞추는 열정까지. 일단 너무 멋있고요. 착하고요. 연기 잘하고 노래 잘하고.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박유천 사랑해요. 박유천 사랑해요. 서울가 안 좋아하세요. 박유천 사랑해요. 해외 팬들을 가슴처리기 하는. 구름 팬을 몰고 다니는 박유천씨. 해외 팬들의 환호가 쏟아지는 등 등장부터 남달랐는데요. 멋진 활동을 보여주셨죠? 감사합니다. 2층 팬들도 잊지 않는 회심하네. 어쩔 줄 모르는 팬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1엔 그야말로 박유천 데이였습니다. 이날 박유천씨는 전세계 네티즌이 선정한 인기상을 압도적인 표차로 차지했는데요. 인기가 많은 비교를 스스로 뽑는다면 1번 잘생긴 뇌모. 2번 뛰어난 연기력. 3번 든든한 팬들의 사랑. 1번과 2번은 아무래도 제가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3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로 한류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남자 배우상까지 거머쥐며 3관왕의 등극. 최고 한류스타임을 증명했는데요. 영원히 함께할 것을. 랜서입니다. 한편 박유천씨는 얼마 전 중국 상하이 팬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시아 투어 팬미팅을 가질 예정인데요. 더욱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제 친구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다시 가자.